오늘은 시편 42편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낙심에 늪혀서 해방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인생을 이제 40, 50대 이상을 넘어가고 뭐 20대라고 할지라도 인생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항상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기치 아니하는 그러한 갑작스러운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예기치 아니하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아니한 그러한 좋은 일도 있지만 또한 마음이 아픈 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때로는 그 고통 속에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고 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참 젊은 층들이 많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그래서 10명 중에 6명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이제는 선진국가 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너무 고통스럽다, 헬조선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것 같지만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 없다라는 이런 시리즈 유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세대별로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고 그래요, 답이. 살아가는데 힘든 모양이에요. 30대는 집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참 복된 분들이에요. 40대는 뭡니까? 40대는 뭐라고 돼 있어요? 돈이 없죠, 돈이. 50대가 되면 이제 일자리가 사라진다, 일자리가. 한참 돈이 들 때 아닙니까? 근데 퇴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60대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인생에 이제는 좀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낙이. 힘들으니까. 70대가 되면 없어지는 게 있는데 이가 없어진다. 그 이, 치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80대가 되면 또 없다가 있어요. 뭐가 없어질까요? 배우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80대가 되면 대개는 두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상실감. 90대가 되면 이제 갈 시간이, 시간이 없어. 시간이 바빠요. 100세가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이 참 풍요롭다고 생각하지만은 상실감. 없다. 외롭다. 힘들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인생은 고해다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인생이 물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하나님께서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서프라이징 깜짝 놀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감격적인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인생은 예수 안에서는 재미있다. 재미있다. 즐겁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또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이 10편 기자 10편 42편 6절에 있는 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 그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 하나이다. 이 10편 그녀는 낙심하고 좌절 되는 상황에 원수가 사방에서 그를 공격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핍박하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공격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10편 기자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의 시성 괴태는 낙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또한 자기 자신이 당하는 이러한 절망과 좌절이 일이 잘 안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건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변질되셨나? 그래서 성경 속의 하나님을 과거에 20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신의 불신을 변명하는 거예요. 매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담한 죄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는 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인하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사랑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낙심할 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능력은 거기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시작하실 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왜 생기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낙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해방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그 단어는 희랍어로 에카케어라는 말이에요. 에크, 에크라는 그 말은 아웃옵, 나온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카코스라는 말은 고통이란 말입니다. 고통. 이 고통에서 나오기를 원하지만 그 고통의 벽에 막혀서 꼼짝 못하는 거야.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소진됩니다.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쳐버리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이 여러 가지 몸에 어떠한 증상들이 생긴다니까요, 증상들이.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면 첫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 자율신경이 실조인다. 그 균형을 상실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면역 기능이 쫙 떨어집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암에 잘 걸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큰 사고를 당해서 그걸 이기는지는 못하고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그렇게 되면 쉽게 어떠한 면역성 질환들, 폐렴이나 치주염이나 감기나 이런 것에 잘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수명이. 그리고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코리토솔 호르몬이라든지 이러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게 되면 그야말로 만성질환자들, 혈액순환이 안 되지, 당뇨가 올라가지, 혈압이 올라가지, 거기에다가 장운동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변비가 잘 생기고 때로는 또 설사가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신경성 질환들, 과민성 질환들이 생기고, 아토피, 피부 질환들. 여러분, 예민해지고 또한 신경과민이 생기면 온 몸이 가려워지잖아요. 여러분, 학생 때 공부하기 싫고 그러면 몸이 가려워, 그래서 빡빡 긁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좌절감을 느낄 때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거기다가 또 심리적으로 한계 상황을 넘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것이 지속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참 불면증, 또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는 환각이나 환청이 들리는 그러한 것으로 이게 현실인가 환각인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 속에 일어난 일들을 현실로 생각하는, 이게 구분을 못해. 이걸 해리장애라고 하는데, 정신과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즉시 정신과 선생님의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가기 전에, 이러한 좌절과 낙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맞서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사실은 자기가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뢰하지 못하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게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한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경우에서도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 기도하는 한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식어지면 경각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경고 상태야. 내 생활에 이상하게 요새 기도가 잘 안 돼. 혹시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낙심이가 찾아온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내가 뭔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그냥 막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마치 늪에 빠진 것과 같아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발버둥 치면 점점 더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몸을 누워야 되는 거야, 늪에 빠질 때는. 누워서 헤엄치듯이 나와야 되는 거야. 몸에 힘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야. 이와 같이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야.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낙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내가 낙심하게 됐는가.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니까요. 첫째는 나를 낙심하게 한 이런 대상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거야. 미워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책임 정가를 못하는 성격들이 있어요. 그런 수동적인 성격,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거야. 그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화살을 돌려 너는 못난 놈이야.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하고 이거 하나 바보같이, 병신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나. 너는 마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집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자책감, 죄책감 이것이 심해지다가 보면 심판을 하는 거야.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심판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토킹 범죄라는 게 왜 생깁니까? 내 인생을 당신이 망가뜨렸다. 한때는 좋았지만 나를 배신하고 내게 이러한 좌절감을 안겨주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한 복수심에 불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법적으로 이렇게 막 다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책은 이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에게 낙심케 한 자에게 대한 복수심을 하면서 이런 끔찍한 해악을 불러오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을 나에게 책임을 돌릴 때에 파괴적인 행동이 생기는 거야. 나를 정제하고 심지어는 자해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때는 유명한 강사 강사 자살 예방에 대한 아주 탁월한 강의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어. 그 사람은 항상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살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난치병에 걸리니까 살자가 아니라 그냥 거꾸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런 낙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낙심하게 되면 마귀가 그 사람을 그냥 꽉 붙들어버리는 거야. 자기 노예와 삶는 거야. 낙심을 통해서 가장 큰 무기가 낙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사역자들이 낙심하게 되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참 경제적으로 어려우고 자녀들에게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경험을 합니다. 아버지는 소명을 받았지만 우리는 무슨 소명이 있습니까? 왜 우리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뭐 이렇게 참 울고 불고 하면서 참 처참한 안타까운 그러한 경험을 제가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면 효과적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설교 말씀에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님에게 좀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 힘을 복도다 주지 못할 지언정 목사님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크게 큰 하나님 앞에 참 섭섭함이 되는 겁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교회에 또한 지도자인 목회자가 힘을 얻고 낙심과 좌절해서 바로 성도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다시 목회자에게 열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할 수 있도록 힘을 복도다 주기를 주의하며 축하드립니다. 아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낙심이에요. 또한 낙심하게 되면 이 현실이 괴롭다가 보니까 자꾸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게 된다니까. 좋게 말하면 운동도 하나의 마약처럼 운동을 통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자기의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직장생활 잘하다가 일이 잘 안되고 대행관계 잘 안되니까 그 검도에 완전히 빠져서 말이에요. 검도하는 순간은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0.01조 딴 생활하다가 그냥 날아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직장도 포기하고 그냥 검도 말라 아예 체려버리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좀 잘되면 좋은데 그게 좀 힘들잖아요. 왜 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도피처를 찾지 말라. 도피처를 어떤 알코올이라든지 또 향정신성 약품이라든지 또 어떤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이러한 중독성이 있는 그러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이러한 영상물에 들어가면 이게 현실인가 현실을 착각하는 거에요. 이러한 사이버 세계 속에서 잠시 동안 내 자신이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게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끝나게 되게 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고 이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또 빠지게 된다니까.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꾸 게임에 빠지다 보면 공부가 안되는 거에요.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더 괴로워지는 거에요. 더 괴로워. 그러니까 아주 절제가 필요한 거에요. 그러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상물 중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참 힘든 일에 접혀있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다른 길로 어떠한 도피처를 찾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자. 과감하게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맞서야 되는 거에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에요. 그 십자가는 나의 육신적인 정욕 내 쾌락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못을 박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십자가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니까. 학생은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업하거나 직장 다니는 사람은 또 성과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도피처로 다른 어떤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이러한 스포츠나 이러한 취미생활에 너무 빠지다가 보면 자기가 해야 할 일 가정에서 해야 할 일 직장에서 해야 할 일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이러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단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네요. 이단들이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참 친밀하게 다가와서 위로하는 척 하면서 성경 공부해서 세뇌를 시켜서 완전히 가스라이팅 요새 가스라이팅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게 영혼을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좀비처럼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그러한 역사는 사람을 미혹하고 속여서 그것을 덥석 물게 한 다음에 낚시밥을 걸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중독성을 일으키고 노예화를 시키고 권한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고문을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만드는 겁니다.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러한 잘못된 도피처를 현실을 망각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벗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낙심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가 첫째는 뭐냐 우리가 무조건 그냥 낙심이란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좌절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니까 기분이 우선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면 매사가 다 실어지는 거예요. 가족들도 실어지고 배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게 되는 거 이게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구찬한데 내가 저런 사람 상대 안 할 거야. 저런 모임에 나는 물론 모임도 종류가 있어요. 가야 될 것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힘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신력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분을 다스리려면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우울증 낙심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호랩산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이세벨의 공갈협박에 850명의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겼잖아요. 누가 참신인가 대결에서 이겨서 전부 목을 다 쳤버렸잖아. 대승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세벨 이리 공갈하고 협박 너도 저들과 같이 대결하고 그러자 도망친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낙심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이 나를 죽여주시지 이렇게 코가 빠져버리고 모든 것에 의욕이 상실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영적인 말소 이루어한 게 아니라 첫째는 숯불에 구운 떡을 그리고 물을 생수를 두 차례나 먹였어요. 그리고 잠을 재우고 완전히 회복되게 있습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묘안이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낙심했을 때 여러분 뭐 좀 불안하고 뭐 할 때 뭐가 땡깁니까 여러분 뭐 초콜렛 같은 것이 땡겨요. 그게 의학적인 거예요. 그거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이 땡기게 돼 있어요. 복합탄수화물이 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숯불에 구운 복합탄수화물인 그 떡을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먹임으로 말미야마 낙심과 자아절의 기분에서 위로감을 주신 거예요. 기분을 좀 좋게 해주셔서 정신이 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왜 기분을 좋게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우리의 뇌속에 분비되면 행복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도파민이 또한 동시에 분비가 되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요. 의지적인 추진력이 있는 호르몬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어떠한 일도 성과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울증에 빠지면 이런 것이 분비가 고갈되고 마는 거예요. 고갈되고 그랬을 때 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주는 그 단백질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미노산의 속에 들어 있는 건데 그것을 뇌속에 집어주는 것이 뭐냐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당뇨를 조절하는 호르몬 있죠? 그래서 그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세로토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은 언제 분비됩니까? 탄수화물 포도당이 우리가 섭취되었을 때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당을 낮추기 위해서 당을 세포로 집어넣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인슐린이 당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을 생성하게끔 운반해 준다는 거야. 트리프토판을 뇌세포 속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날 때 예를 들자면 바나나 같은 거 이 바나나 같은 걸 먹게 되면 바나나가 아주 복합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만들어주게 하게끔 잘 흡수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시에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의 몸속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방법 그대로 배고프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독일어 단어 중에 할트란 말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할트란 말의 첫 글자가 H은 Hungry 아니에요. 배고프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A는 뭐예요? Angry 화내지 말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L은 뭐예요? Lonely 외로워하지요. 외로울 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에요. 뭡니까? Tired Tiredness 그리고 피곤하지 말라. 그리고 배고프고 화나고 외롭고 피곤한 거. 이것이 바로 낙심과 좌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해.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좋은 음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분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한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대항해서 맞설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낙심에 대한 치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이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참 생체 리듬을 복떠다주고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거야. 이런 기분 전환을 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므로 이러한 낙심과 좌절의 상황을 맞설 수 있는 힘을 주도록 한다. 우리 육체적인 힘을 그러나 경건은 뭐예요?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금세와 내세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이 있을 때 좌절이 있을 때 오늘 10편 기자 42편 6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5절에 있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에게 너는 왜 그렇게 낙심하니? 이렇게 하면서 내 영이 내 마음을 향하여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길 보면 이 전인적인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은 항상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 있어야 돼요 이게 단절되면 그때부터 낙심과 좌절의 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의 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육체를 향하여 권고하는 거야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러지 말라 이거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경애하는 마음으로 나를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세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향하여 명령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이것이 영적 그리스도인의 비결이야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이야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믿음은 바로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오히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다 이렇게 5절에 말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치유의 방법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일하는 자가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약을 잘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집중하고 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잠시 장기를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주신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때뿐만이 아니라 뭘 기억해요 장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살산이 있습니까 하르몬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습니까 그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내가 기억 하나이다 이렇게 6절의 말씀은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누구를 기억해요 주를 기억 하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낙심을 치유하고 벗어나는데 참 더운 힘을 줍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저는 구글 지도를 펍니다 구글 인터넷 들어가면 구글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디셀 도로프의 구릴리스트라세라고 기숙사가 있어요 찾고 또 찾고 점점점점 플러스로 가게 되면 바로 그 기숙사 그 앞에까지 딱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거기를 산책한다니까 산책하면서 근데 거기에 보면 상상 속에 내가 있는 거야 20대 후반에 내가 있는 거예요 불과 지금 30, 40년 전인데 딱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말해요 어두커둥한 밤인데 자전거를 타고 기타를 메고 열심히 달리는 내 젊었을 때의 그 시절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더니 디셀 도로프 여기 들어가더니 기차를 타고 자전거를 싣고 한 40분인가 가게 되면 두이스브룩이라는 거야 두이스브룩에 내려서 기차에서 또 자전거를 끊고 또 교회까지 가는 거야 교회 그날이 금요철하 기도예요 금요 그래서 금요철하에 기도해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다 은혜스럽게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모습이 또 보여요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는 게 말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올 때가 있었고 눈이 올 때가 있었고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너의 사역에 대해서 이 전인치 사역에 대해서 그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잘 안 될 때 일이 그때 들어가서 그냥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요단과 나의 미살산 나의 헤르몬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냥 쫙 밀려오게 돼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로 말미암아 그 헤르몬산과 미살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불치병 난치병이 걸릴 때도 있잖아요 중환자실에서 마귀가 속삭이며 너는 이제 죽었어 다 죽어가고 있잖아 마귀는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을 주는 거예요 옆에서는 자꾸 삐삐삐 소리가 나고 산소포화도는 떨어지고 내가 이게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러한 그야말로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이 올 때 마음의 평안이 쫙 물밀듯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과 좌절이 우리를 완전히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로다 그 위경을 건져내고 지나고 아침이 왔을 때 그 주치의가 스텝이 그 심혈관 내과 교수가 오더니 내 사진을 보고 그동안에 저녁에 일어났던 걸 보더니 입에서 미소가 쫙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제 고비는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낙심과 좌절의 늪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르몬과 미산산과 요단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여름을 버리지 아니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메 거두리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그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게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이에요 하나님을 요호하가 내 힘이 되는 한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낙심과 좌절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야호해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야호해란 그 말의 첫 글자는 유트헤드 왓헤드 손을 보라 그리고 못을 보라 바로 야호해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대신 정제함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역경과 고난은 온대감대 없이 사라지고 오직 주 예수와 나만이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우신 예수의 이름을 왜 믿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구주가 되어 주신다면 모든 시험을 당하신 자로서 시험당한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절망의 시간도 우리는 넉넉히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안에 치료하는 광선이 이만 그러므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뢰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내 눈물도 내 슬픔도 내 원안도 내 분노도 화도 다 토쳐내고 요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내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 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역사했던 요단과 미살산과 헤르몬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서도 쓰러지지 않냐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폭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아멘